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성일화 혜택에 대한 청약 열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1일차 마감 상황 같이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치를 한번 대폭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건수를 한번 봐주세요. KB증권에만 16만 4,113건이 유입됐어요. 대신증권에 8만 7,016건, 삼성에 2만 3,709건 해서 총 27만 4,838건이 유입됐습니다. 1일차예요. 최근 들어 1일차에 10만건 넘기는 모습을 보였던 게 없거든요. 가온칩스 이후에 엄청 오랜만인 거고 특히나 이렇게 20만건에 넘겼던 건 과거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도 정말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벌써 KB증권은 균등이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내일은 3개 증권사 모두 추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거검도 보시면 1일차에 총 1조 4,288억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1조 원을 넘기네요. 1일차에. 자 그럼 비교해서 볼까요? 올해 공모주 중에서 아주 성황리의 청약을 맞췄던 초인기 공모주들만 적어놨습니다. 4x4, G2파워, UL로보틱스, BCNC, 풍원정밀, 퓨런티어가 보이는데요. 이들과 비교해서도 성일하이텍의 수치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청약건수는 거의 2배 가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진하이솔루스 기억나실까요? 국내 유일의 수소탱크업체. 그 일진하이솔루스가 1일차에 32만 6,790건이 들어왔었어요. 일진하이솔루스는 거의 대형 IPO들과 견줄만한 공모주였는데 그 친구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1일차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모주들, HPSP, 넥스트칩, 레이저셀, 범한 퓨어셀 이 친구들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우선 수요예측 경쟁률이 LGN솔이 넘어섰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한참 쉬고 있던 청약자들까지도 막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와 LGN솔급이라고 하면서 아예 이번에 신규로 공모주 진입하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경쟁률이 매우 높고 2차전지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다는 부분도 영향을 줬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2일차 예상치를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건수는 얼마나 들어올까? 보통 1일차 청약건수가 그나마 비슷한 종목들의 경우에 2일차의 2.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일진하이솔로스도 2일차의 2.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그 정도보다는 조금 낮게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LGN솔 때 KB증권의 계좌를 만드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요. 오늘도 KB증권에 유독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일은 약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대신증권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에 조금 더 높은 배수를 적용했고 KB에는 조금 낮은 배수를 적용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충격적이지만 총 청약건수가 60만 건을 넘긴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우선 1일차 청약건수를 고려하면 이런 예산까지도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균등은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중에서 균등은 대신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은 또 당일의 계좌 개설하고 바로 참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청약증거금은 얼마나 유입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의 청약한도를 대신증권 100% 등급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딱 평균치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KB증권은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데 딱 중간 정도가 3억 7천 5백만원인 거고 대신증권은 누구나 다 3억 7천 5백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아무튼 3억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청약한도가 비슷한 종목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HPSP 범한표율사일과는 비교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청약한도 14조 넘게 들어왔던 4x4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1일차 청약건수만 놓고 보면 성일하이텍이 4x4의 거의 2배입니다. 증거금은 3천억원 정도가 차이 났고요. 자 그렇다면 보통 비례자금은 2일차에 다 유입이 될 텐데 청약건수가 4x4를 한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당연히 증거금도 4x4를 넘어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조원 이상이 될 것 같다. 게다가 4x4는 청약에 참여하는 인원 모두의 최대 청약한도가 3억 7천 4백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성일하이텍은 KB증권의 200%, 250%, 300% 등급의 한도는 3억 7천 5백만원보다 훨씬 높고 대신증권의 우대등급 한도도 3억 7천 5백만원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14조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7조에서 18조 정도까지 잡아봤어요. 17조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2,037대 1, 18조 기준일 때 2,157대 1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인 2,100대 1 정도로 잡으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5,25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와 쉽지 않네요. 제가 우선 세계증권사 통합 경쟁률로 계산을 한 건데 내일은 증권사별 예산 경쟁률 따로 계산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KB증권을 통해 청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4,6입 적용 주식수는 KB증권의 청약 단위를 기준으로 적어뒀고요. 이것 또한 내일은 증권사별로 계산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비례 경쟁률 정도라고 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 주수는 1,500주 증거금으로 3,750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LG엔솔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경쟁률만 놓고 보면 LG엔솔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 자체가 다르고요. 유동자금 규모, 공모주에 대한 상장일 매수세, 기대치, 지수 편입 이슈 등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안 좋긴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수요예치 결과 나왔을 때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던 거고요.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했을 때 79,652원 정도가 나왔고 그렇다면 공모가 5만원 대비해서 플러스 60% 정도 수준이니까 기대수익률을 50%에서 80% 정도로 잡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경우에 1억원 청약 시 50% 상승을 기대한다면 기대수익금은 5만원, 80% 상승을 기대한다면 기대수익금은 8만원 정도가 되겠구나 싶어요. 균등은 0주, 비례는 2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운 좋게 균등까지 한 주를 챙긴다면 기대수익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 파킹통장 이자가 2%든 2.5%든 3%든 그냥 파킹통장에 두는 것보다는 비례청약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물론 기대수익률이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0% 정도만 올라준다고 해도 파킹통장보다는 성일화 혜택 청약이 낮겠다는 판단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본인 가용자금으로 청약을 했을 때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 경쟁률에 따라 계산 한번 해보시고 기대수익금 구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대출을 써서 청약해도 괜찮은 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예상 경쟁률 정도라고 하면 비례 한 주를 더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2일치 대출이자는 이자 5%로 잡았을 때 약 13,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약수수료 2,000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성일화 혜택 한 주에 대한 기대수익금이 16,000원 이상은 돼야 대출 쓰는 의미가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35%는 올라줘야 기대수익금이 17,500원으로 16,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성일화 혜택이 상장 후에 6만 7,500원 이상은 가줄 거다 라고 본다면 대출을 써도 오케이. 반대로 나는 30% 오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통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 기대수익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청약 열기가 확 달라졌음이 느껴지는 종목이라서 상장일에 매수세도 좀 몰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저는 내일 경쟁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증권사별 최종 예산 경쟁률과 가성비 청약 자금 등등 계산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